세 번째 이슈는요. 바로 첩첩산중입니다. 209만 여행 너튜버죠. 곽튜브가 한 발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곽튜브 씨가 그동안 여러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학폭 피해자로 받았던 고통 그런 고통을 호소하면서 공감을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폭 피해자라고 밝힌 곽튜브 씨가 최근에 또 학폭 의혹 가해자이자 집단 따돌림 의혹이 있는 사람을 두둔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유카운측 포인트 바로 왜입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곽튜브 씨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라면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 학폭 피해자였는데 왜 가해자를 두둔했을까? 어쨌든 학교 다닐 때 학폭 피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학폭 피해 받았고요. 잠깐 뭐 설명드리면 그 이제 어떤 그 유튜브에 상대가 출연했는데 학폭 폭로가 있었다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피해자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상대가 이제 걸그룹 출신 배우다 보니까 걸그룹 내에서의 어떤 따돌림 이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것을 폭로한 그 상대 걸그룹 멤버의 가족들이 사실 명예에서 무혐의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자면 이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전혀 어떤 이런 따돌림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두둔하는 듯한 발언.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곽튜브 본인이 학폭 피해자였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죠. 예능에 나왔어요. 예능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참다 참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시면 이 자퇴 너무 섣불렀던 거 아니야. 이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빵사우라는 거 기본. 체육박 빌려가고 교과서 빌려가도 돌려주지 않는 거 기본. 콤팟스라고 있죠. 이렇게 중심에 쭉 찍어서 원그리는. 그걸 가지고 한 가해자가 얘 봐봐. 이러고 등을 찌른다는 거. 그럼 아파서 막 괴로워하며 그걸 보고 웃었다는 겁니다. 이런 괴로움 속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퇴를 했고 자퇴하고 나서는 1년에 2, 3번밖에 집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해외 축구만 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번 논란에 대해서 곽튜브 씨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일단 곽튜브 씨는요. 본인을 굉장히 사랑해주는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곽튜브 씨가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단 두 차례의 사과문을 전달을 했고요. 자신의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상황입니다. 누리꾼들의 지적.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곽튜브가 이 너튜브상에서 200만 구독자라는 엄청난 이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한 팬들 역시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곽튜브와 교육부가 사실 캠페인 영상을 함께 찍은 적이 있어요. 앞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자신의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하게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됐고요. 여기에 첩첩 산중으로 지역 행사까지 연속적으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폭을 막고 있는 가운데 곽튜브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누가 누굴 용서해잖아요. 말하자면은 출연한 상대의 여성의 학폭, 따돌린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누굴 용서해라는 게 뭐냐면 누리꾼들이 대중의 화난 포인트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학폭 피해는 컸고 그 여성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한, 따돌린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의 피해는 작냐는 거죠. 왜 그것에 대해서 마치 용서하는 듯이 상대의 가해자를, 가해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했느냐. 이런 부분. 곽튜브 씨가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연예 소식 하겠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이슈. 네 번째 이슈는요. 첫 다이어트 모델입니다. 오래 전부터 건강 이상설에 휘살려온 개그맨 정영돈 씨의 이야기인데요.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 모델에 도전을 하면서 팬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정영돈 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건강 이상설이 있었거든요. 이 정영돈 씨를 둘러싼 건강 이상설. 정영돈 씨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 이러다가 이런 소문이 자꾸 들면 저 건강 보험도 못 듭니다. 저 보험도 못 들어요. 보험 들려면 저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건데요. 이른바 본인이 본인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납골당 계약설이라는 가짜 소식까지 퍼졌다면서 정영돈 씨 측에서 굉장히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납골당 계약설은 뭡니까? 아니 사람을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멀쩡한 사람 고인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만 납골당 계약설도 거의 뭐 지금 아이고 이게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반복되는 건강 이상설에 정영돈 씨 절대 아니다 강조하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는데 당뇨 없고 혈압 조금 있지만 다른 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 정말 이거 다 가짜 소문이고요. 루머이고요. 저 건강합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영돈 씨 왜 갑자기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거죠? 사실 정영돈 씨가 건강 이상설에 휩싸이게 된 이유 바로 갑자기 불어난 살 때문이거든요. 정영돈 씨가 갑자기 이렇게 체중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니 그냥 일상생활에서 살 때문에 내가 옷이 안 맞으면 사이즈를 업해서 더 큰 옷을 사고 신발이 좀 작아서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끈없는 신발 사서 신으면 되지 이러면서 살의 몸을 점점 일상생활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큰 옷은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이 살의 일상을 지배당하는 이런 기분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 기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살의 점령당하는 기분 굉장히 불쾌해요. 이래서 정영돈 씨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였다 본인이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연예계 덕후인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지금 정영돈 씨 현재 체중은 100k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kg도 올해 초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마이너스 6kg를 뺐는데요. 그것도 최근에 또 다시 망해서 원상복구가 된 몸무게라고 합니다. 정영돈 씨가 첫 다이어트 광고 모델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감량하겠다.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감량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년 초 모두 다이어트 결심하시죠. 저도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서 빼긴 빼는데 결국은 그걸 유지를 못하더라. 이번에 바람은 빼는 게 아니라 뺀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거다. 그 감량한 걸 유지하고 싶다. 이런 소박한 바람을 내비쳤는데 사실 소박하지 않아요. 진짜 유지 힘듭니다. 정영돈 씨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 경험은 있는데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건데 유지가 관건이군요. 만약에 그러면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어른들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 사례가 앞서 김태우 씨. G.O.D의 김태우 씨 사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 다이어트를 결심한 G.O.D 김태우 씨, 정영돈 씨와 같은 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113kg에 가까웠던 김태우 씨가 목표 체중을 무려 30kg를 감량한 85kg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7개월 만에 28kg을 감량을 했다는 거예요. 목표 체중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김태우 씨가 넉 달 만에 10kg이 돌아온 거예요. 10kg이 요요를 통해서 살이 다시 찌게 됐는데 이 업체, 비만 관리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모델료 1억 3천만 원 중에 절반인 6,500만 원을 돌려줘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목표 체중 도달 이후에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보는데요? 계약서 상에 1년은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일단 공짜로 살도 빼주죠. 또 이렇게 억대의 광고료도 받았으니만큼 앞으로 1년 동안 주 1회씩 와서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했는데 김태우 씨가 이거에 참여를 못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이 쪘고 말하자면 이 브랜드 측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가 좀 깎여 보이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런 소송을 냈고 김태우 씨가 돈을 돌려주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